앤담 하하 iling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될까 요 요 요 요 왔어? 안앉은데요 앉아봐 앉아봐 이제 빨리 시작해야 해 이제 진짜 해야 돼 빨리 와 비트 나왔거든 일단 들어봐 생각해봐 한번 쭉 들어봐 이런 느낌이야 좋은데요? 어떻게 할래? 이제 해 너가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하더냐 제재를 뭘로 하지? 뭔가 이랬으면 좋겠거든 약간 막 너무 유니크하거나 너무 독특하진 않은데 그냥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는데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거도 오늘 이거도 하는게 아직 없어가지고 그걸 생각해보자 네 내일까지 주제만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주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만 나오면 사실 다 끝나잖아 그쵸 그게 없어가지고 아직 그걸 생각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요 요 생각해보셨어요? 나? 네 장난 아니지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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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생각했던거 볼래? 생각하다가 들려줄게 안되겠다 나도 나도 보내줘야겠네 일단 첫번째 봄타네 봄을 타 봄타 그래서 봄을 타네 봄타네 봄타할까 이것도 있어 치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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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해? 치키타 별로 해? 타일거 찬네 이거 어때? 사랑타 사랑타? 응 사랑타가 뭐야? 사랑해 사랑으로 때리면 사랑타 아니야? 사랑타가 뭐야? 이거 어때? 빙그레 빙 잘라요? 아 DOB 현담이 이거야 Dead or Bad 해가지고 죽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그거 너무 세요 누가 봄에 무슨 3월에 죽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아니면 Dead or Bad 근데 그렇게 선택지를 주는 건 좋은 거 같아 아 이거 어때? DO or Not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약간 이렇게 터프한 남자로 다가가는 거 같아 DO or Not? 응 DO or Not DO를 원하지만 아무튼 터프가 괜히 멋있어 보이는 쿨해 보이고 싶은 느낌으로 어 뒤에 Or Not을 붙이는 거야 그 노래에도 그거 넣는 거야 DO!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온도 차이를 극명하게 두는 거야 아 나는 좋은 거 같아요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유행되는 거 아니에요? 나중에 유행되진 않을 거 같은데 이거 보고 나중에 학교나 뭐 회사에서 오늘 야근 2! 좋은데? 내가 썼다며 네 뭐하냐? 카메라 잘 나오는지 미러네리 또 커링 and it looks like rolling stone rolling stone rolling stone rolling stone 어 발음 로 로 로 롤링 롤링 로 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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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ds 앗 open 해결면 oh rolling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면 못 믿겠어 그랬다 저랬다 근데 난 정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면 못 믿겠어 전랩 끝! 나 마지막으로 들어올 거야 일단 내 뒤에 잘 어울려서 좋은데? 또 있어? 랩 또 있었나? 네 어디지? 거기 유토 파트 유토는 좀 낮게 떠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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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보자고 있는 인권 널 지워보려고 이렇게? 아니면 떠나라고 떠나라고 너 잘 살아보자고 이렇게 내려서야 될 것 같죠? 그러면 떠나라고 너 잘 살아보자고 오케이 응 널 지워보려고 오케이 쌓아줄 때만 잘 쌓아줄 것 같은데 네 그치? 괜찮은데?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 했다 다 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원아 연습 많이 했어? 연습 많이 했어요 형 연습 많이 하고 왔어요 오늘 컨디션 좋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 연안 그거 다음을 발음 똑바로 안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다음을 또 이렇게 찔들으면 확장 애매해지는 거 같아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 그렇게 땀을 또 어 괜찮은데? 사비 갈게 사비 예 들어가 봐 가이드 네 오르기 여기서 나랑 살든가 해서 나랑 살든가를 다 찝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나랑 살든가 해서 가가 완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? 아니 다 찝어줘야 돼 다 찝어줘야 돼요? 아아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말든가도 다 찝어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네 맘대로 해도 or not 형 지금 너무 네 네 네 맘대로 해도 or not 이렇게만 불러가지고 네 아니 그냥 네 맘대로 해도 or not 아아 아니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면서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맘대로 해도 or not 여기서 음만 딱 맞으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딱 이 느낌이에요 예 형 이 느낌에서 딱 예 형 예 웅석이 형 예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약간 밴드 밴드 오케이 잘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하겠습니다 100번 내 목 나갈 것 같아 예스, 컴온! 오케이, 나오시오! 컷! 아! 아,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긴장이 되네 또, 아... 일이라고 하면은 이해해 주셔야죠. 아, 긴장이 되네. 맞나요? 말 좀 해봐 좀... 레고 레고! 네? 말 좀 해봐 좀... 말 좀 해봐 좀, Do or not 좋아, 좋아.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더... 네, 덜 멋있게. 아, 한번 들어와 봐야는 거야? 네. 말 좀 해봐, 여기가 조금 늘어지는 것 같아. 밴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좋은데? 미투.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은? 네. 형구야, 이제는 싸비이로 넘어갈 거야. 네, 형. 형구야, 미안해. 왜요? 2절 B 파트 먼저 할게. 아, 이거 먼저 하는 게 더 저는 나을 것 같아요. 아, 그런 생각이었구나. 알겠어, 이거 먼저 해볼게. 아, 여기를 더 뭔가 더 잘 불러야 될 것 같은데, 뒤에는 낮이니까. 아, 그래. 좋다. 그럼 한번 해볼게. 한번 해볼게. 나쁘지 않은데, 이거? 어떠하스? 어, 저는 느낌이랑 리듬은 괜찮은데 등가가 끝나는 게 너무... 이게 어쨌든 싸비가 제일 듣기 좋아야 되는데 좀 너무 느낌만 살리고 목소리가 좀... 좀 거부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어기. 좋아, 좋아. 들어볼게. 좋아, 좋아. 네. 말든가 할 때. 네. 아니면 말든가. 약간 조금만 더 뭔가... 말든가. 어, 그런 느낌쓰. 얍얍. 잠시 모르겠어요. 어해, 아네요. 록스피리스. 아, 그런 느낌쓰, 지금 맞아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좋아, 좋아. 아니면 말든가. 어때? 어, 저는 형 어때요? 아, 나는 말든이 좀 아쉬워가지고. 오케이, 오케이. 다시 해볼게요. 말든가. 아니면 좋거든? 네네네. 말든가만 잘라보면 될 것 같은데? 오케이. 사실 가도 괜찮아. 오케이. 오케이. 아아. 아니면 말든가. 어. 이거 좋은데? 어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됐어. 넘어갈게. 네. 네. 네, 맘대로 해둘거나. 100점.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15초. 아, 대박. 나이스. 끝난다 하아이. 그가 또 돌아가야 돼. 컷트. 나이스 trump이 워크. 우리 힐링세대의 차님. 때. 남비로 깨져 all day and night 그게 내 파트야! 좋다고 하던 거 먼저 해볼게 넵 좋다고 하는가 좋아 좋아요 킵해볼 거 한번 다시 해볼게 네 혹시 타랑 고 둘 다 밀어주실 수 있어요? 왜? 신원이 형 혹시 좋다고 좋다는 괜찮은데 고 할 때 고우라고 약간 올리고 좀 밴딩 있거든요? 그냥 좋다고 하는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어 그럼 혹시 등가 좀 너무 야비했나? 예 오케이 그럼 좋다고 하던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? 끝 처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끝 처리가 좀 계속 떨려가지고 네 깔끔하게 나오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갓블렛쓰요 오케이 뭐라고? 갓블렛쓰요 도 도 좋다고 하던가 나랑 살던가 오케이 넘어갈게 네 딱 지금 정해 두 올 나아 네 다시 해볼게요 고성 근데 이 느낌 맞아? 그 에너지는 괜찮은데 딱지 딱지가 딱 지금 딱 여기가 너무 이어져서 발음이 뭉개지고 그냥 딱 지금 정해만 딱 제대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정해두어 나 아무런 이제 끝? 어 나와! 매일 난 비로 깨지 올 데에 온라인 나아 오케이 L.O.V.E 일단 고생하셨어요 나오세요 L.O.V.E래 God bless you 오케이 아니 아니 나는 좋겠죠 좋다고 하던가 싸비 갈게요 네 2절 싸비거든요 네 2절 싸비 2절 싸비 박채 맞춰서 하면 될 거 같아 나쁘지 않은데? 네 해볼게잉 2절 싸비 아 나랑이 계속 말씀해 이렇게 잘 나오면 될 거 같은데 해볼게잉 2절 싸비 2절 싸비 2절 싸비 나랑 살든가 나랑 살든가 이거 그냥 내리고 석스 됐어 뒤로 넘어갈게 약간 쫀쫀하게 불러줘야 돼 오케이 딱 지금 정해만 일단 잘 나오게 해보자 나랑 살든가 딱 지금 정해 나랑 살든가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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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번 해볼까요? I don't understand 아니면 뭐 어때 I don't understand 좀 길어야 돼요 스탠드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I don't understand 아니면 뭐 어때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I don't understand 이거 맞아 어때에서 끝 처리 떨리는 거 어때 볼게요 까위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저래 괜찮은데? 여기로 갈까? 네 오케이 됐어 일단 그 다음 넘어갈게 형님 네 알겠습니다 물 한 번 마셔도 되죠?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다 마셨습니다 약간 마지막 끝 처리에서 약간 형이 마지막에 위로 던져버리는데 그거 이거 이거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? 알겠습니다 이거 체력 싸움 여기 체력 싸움 여기 체력 싸움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이 맘대로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들어볼게요 나랑 살든가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되게 빠졌네요 살든가 그쵸? 네 완전 형 생각하는대로 똑같아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네 맘대로 해도 지금 약간 좀 귀여워요 형님 약간 배드보이로 헤이 오 배드보이 라커 완전 힘이 끝까지 가져가야 돼 완전 힘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랑 살든가 아니면 말든가 네 맘대로 해 두어 나 나쁘지 않네 요 고생하셨습니다 뚜두 이거잖아 뚜두 할게요 낫낫 이거 형 약간 좀 담백하게 부르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들어올까요? 네? 들어 들어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들어와 약간 형 이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잘 먹었는데 형 잠시만요 형 약간 여기서 이제 네 자연스러우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리듬 타야 돼 약간 좀 약간 모델에서 한 것처럼 오케이 오케이 지금보다 살짝 힘 빼서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갈게요 어 이거 좋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신쿨라 어 응 형 혹시 아 저 대단해 어 응 응 형 혹시 아 어 어 그냥 아니 그냥 찍어줄 수 있어요? 노래 부르듯이 말고 약간 그냥 좋다 그냥 예스 오케이 너무 세? 아니요 좋아요 넣어도 claimed 네 아 아이 다비 레벨 오 이 정도면 되나? 깔끔스 오케이 오케이 튄가도 노発 게 네orem 전 좋은데 박자 block 안 맞나? 괜찮나? 전 좋아요 알겠습니다 여我不 ivel 들어 웃기려라 고생하셨으니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유타 이거 어짜피 내가 쳐줄 거라서 두 두 두 이렇게 하면 돼 아! 낮게? 두 두 낮게 멋있게 두 두 두 문 맞나 이제 두 두 두 두 두 살짝 높이 두 두 어 맞아 그거 아아 두 두 예 오케이 일단 그거 두 개 해볼게요 두 두 오케이 그 다음에 유 세이 두 두인데 이거 한 번 박자 들어봐 유 세이 두 두 유 세이 두 두 유 세이 두 두 얍 유 세이 두 두 오케이 유 세이 와 너 할 수 있어? 두 두 두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두 두 너무 너무 그랬죠? 아니야 좋아 좋아 유토야 한 번 더 두 두 두 좋아요 좋아요 아아 두 두 두 넌 두 번째 잘하네 내 또 두 번 해 오케이 알았어 유 세이 이거 해줘 유 세이 오 오 오 오 오 두 개 더 아야 하나 더 네? 하나 더 유 세이 두 두 오 오 좋다 너 무슨 일 있었어? 아 니가 주인공이다 오늘 야 너 끝났어 고맙다 야 마지막에 고맙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다 아직 남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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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라고 재산아 보자고 예아 들어볼게요 오케이 어 오 있어 또 나라 고 잘 사나 보자고 재산아 보자고 재산아 보자고 재산아 보자고 그음으로만 재산아 보자고 예아 오케이 또 나라 고 또 나라 고 또 나라 고 재산아 보자고 유토야 여기서 네 네 네 떠나, 떠나만 약간 지금 또랑 또 그 사이쯤에 있어서 발음이 네 이것만 떠로 한 번 해주면 될 것 같아 떠나라고 떠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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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라고 떠나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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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사나 보자고 어, 다른 노래였지 잘 사나 보자고 야, 일단 이거 좋대요 잘 사나 보자고도 좋대요 잘 사나 보자고 들어 가자 네 이 느낌껏 널 지워보려고 지워보려고 나는 이거 괜찮은데? 네 나는 이거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얘들아, 너 끝이다 나야! 감사합니다 아, 볼놈이 너무 12시간 넘게 오케이 3시 6분 3시, 4시까지 끝내볼게요 우성아, 일단 민호에서 또 컬링 해보자 네 아아 아, 이거 너무 귀여웠다 얍 미러내지 또 컬링 어 왔담? 어때요? 미러내지가 사실 아쉽다, 한번 다시 해볼게 미러내지 또 컬링 오케이 미러내지 또 컬링 미러내지 또 컬링 이렇게 하자 이거 좋은데? 얍 좋은 것 같습니다 미러내지 또 컬링 이거? 미러내지 또 컬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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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내지 또 컬링 오, 매엨 나시는 라이크도 괜찮을까? 우성아 어때? 아,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어도 하면 된다 뒤로 넘어갈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정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해? 저 다시 해볼게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난 정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날 보면 뭡니까 점점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것도 멋있다 나와 네 수고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목소리가 진짜 잘하네